우리 예비역 대륙연합을 국가안보전선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도저히 우리 예비역 대륙연합을 죽어들 100만명이 되겠습니다. 큰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는 보도가 안되고 있지만 이 대륙연합이 대륙연합의 의심이 미국의 CNN, 미국의 BBC, 일본의 산디신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130명의 의심이 일제히 정치적으로 우리 예비역시민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부터 여기까지만 궁금합니다. 특검은 일시적으로 검찰 기능으로서 국민들이 이기만 권합니다. 지금 무서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오만한 태도로 투하하는데 특검은 공정하게 법적으로 수사하라. 수사하라. 특검의 오만한 태도를 조지하라. 특검은 겸손하게 법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라. 수사하라. 둘째, 국민들입니다. 저 지금 한 번의 실패는 우리의 내란 음모 세력. 둘째, 셋째, 국민들 세력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 관점이 서길이 살아가는 는 국민들 세력. 이것은 국민들의elo원의 제재. 내부의 연안을 관하는 제재입니다. 저 촛불 발휘력을 금년에 이기억이 간부총을 위해 저들을 밀어내 대여기양을 하십시오. 박원순 시장은 들으라! 저 광화문의 불시일을 즉각 인간을 굶자! 속불 집회를 중단시켜라! 속불 집회를 중단하라! 대한민국 국회에 결합합니다. 국회에서는 아무런 지도 없는 우리 국군 간호장교 조 대의를 부딪힐 거라고 고만붙고 무소적을 그루한 적은 국회에 대선하라! 대선하라! 오만한 국회는 대선하라! 이번에 중국에 가서 사드베치는 우리 국가에 상렬해가는 문제입니다. 중국에 가서 그러한 외국적인 사드베치 국가 안보 우리 주권인데 한국 한국 한편없는 국가! 동국이 썩은 국회의원! 동국이 썩은 국회의원! 뭐라 되죠! 썩은 국회의원들! 대선하라! 로이 국가 이름은 국회회를 국가의원 Millina excuse 국정학연 특수부대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을 참수하라! 김정은을 참수하라! 김정은을 참수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나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환경한 대행입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이 지지를 보여줍니다. 국회의 저 소리들이 환경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지식 끙끙드심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기의 유효된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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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석 언론의 경고한다. 먼저 특검은 JDCBC로부터 먼저 특검하라! 그 다음에 손석회를 먼저 특검하라! JDCBCBC를 반드시 특검하라! 헤블리피시 특검하라! 이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애벽대령들이 저 특검 앞에 올라가서 이러한 상황들을 반드시 비치면서 우리 애국시민들을 선도할 것입니다. 우리 애국시민들 우리 애벽 푸는 제목을 이뤄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 1월 12일 날 우리 애벽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이 애벽대에 그리하여 역시 애국시민들한테 믿어주십시오. 우리 애벽 푸는 제목 100만 명의 간부들이 총 걸기 여기에 우리 육회 애벽 대령연회패가 목적이고 소원을 이뤄주십시오. 이 모든 언론님들 똑바로 이사할 때 반드시 전달해 주기를 이상 대한민국의 공군 해명대 예비역 대령 앞으로 강감은 수수하겠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한 번 다음 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남ivia 상백의 공군 해또 devjo식 tema 창론시 과하는 지키던 우리 전부의 정렬이 맞춰 오늘을 산다 각발의 보람을 조합을 지켜 연예의 생강선에 연주가여 상냥을 내가 지킨다 결성에 백두산에 적금을 간다 저요의 보름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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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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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약 10만 명씩 자릅니다. 여기 10만 명씩 자릅니다. 10만 명씩 자릅니다. 10개 내지 20개 부대로 잘라서 쳤다가 10만 명씩 9호를 외치시고 그 다음에 또 행진합니다. 이번 행진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찍을 거예요.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저쪽에는 제가 볼 때는 2만 명도 안 나왔는데 80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앞에 80만 명을 보였을 때는 2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모습은 이게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2만 명이야! 경관 추석만 해도 얼마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그 집에서 이상하지 마라. 보여줍시라 여러분! 저는 대우를 좀 질서 생기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십시오. 아십시오? 예! 예! 전부 분들은 성질이 너무 앞으로 대우를 진수에 맞춰서 정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쪽이 됩니다. 저쪽 위기가 됩니다. 거기는 오늘 콘셉트가 주인공이 아 주인공 폭산인들이 앞에서 했고 찬양 대원이 드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진흙 때 행진을 너무 설정해서 가서 진흙 방향이 하죠? 여러분 계신 동안 출근을 하나도 하나도 비방면사가 발언하고 있을 때 행진을 밀어받을 할 것 멀리 둘러와 여기 제가 앞자리 빠져있잖아요. 예! 알고 지금 발표할까요? 예! 하죠? 예! 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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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뽑을까요? 솔직히 따뜻한 편한건 현재는 다시 최강 행진합니다! 우리가 최강을 행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헌법재판소 앞이었는데 경찰이 경찰은 죄를 받아서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는 이 인원이 못 모으니다.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원에 집회장소를 찾으니까 대학로 다 쓰면 이 인원에 조금 들어갑니다. 다음 집회장소는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전체를 두 가지 매우 끝입니다. 자 다음 준비장소 다음 준비장소 어디요? 양도 시간은 조금 앞당깁니다. 오후 화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낫시가 주십니다. 지금 이것조차도 경찰을 재판을 해서 뚫어낼 겁니다. 전에 제가 행정법원에서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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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핵인은 까떡이를 믿길 것이고 하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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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완의 행위는 딸이 할 것입니다. 네. 네. 하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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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핵인. 상순은. 네. 하핵인. 오늘보다 몇 배. 네. 두 배만 나오십시오. 지금요. 지금 이 인원이요. 우리가 나왔던 인원 중에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으니까 요인 두 배만 나오면 이제 언론이 우려를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갑시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자리선은 지배는